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지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 하시느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욕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를 향한 욕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 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여기서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은 하나님이 왜 심판의 때를 밝히 알려주시지 않는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왜 심판의 날을 감추시는지 묻습니다 심판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악인들이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워놓은 돌을 옮겨 이웃의 토지를 억지로 빼앗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명시한 매우 악한 범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죄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요번 악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거나 양떼나 나귀, 소를 빼앗고 가난한 자를 몰아내는 반면 학대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숨는 불법과 부당한 일들이 세상에 넘쳐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마구 행하는 악인들과 대비되게 이 악인들에게 희생당하는 이들의 참상은 매우 비참합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악인들에게 희생당하는 이들이 광야의 들락이 같다는 말은 고생만 잔뜩하고 수고한 만큼 삭슨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상세기 16장 12절에서 요하의 사자가 하갈에게 그가 임신한 이스마엘의 장례를 묘사하며 들락이를 언급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모든 이들과 다투는 피곤한 인생을 들락이 같은 삶으로 묘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분 악인들에게 희생당하는 이들이 고생만 잔뜩하고 소득은 거의 없는 몹시 피곤한 인생을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락이처럼 일하며 행여 자식에게 줄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빈들을 헤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밭이 아닌 빈들의 양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악인들에게 희생당하는 이들의 참상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꼴을 베지만 그 꼴은 자신의 가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가축을 위한 것입니다 포도를 따지만 그 역시 자신의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옷이 없어 헐벗은 채 밤의 냉기를 견뎌야 하고 추워도 덮을 것 하나 없습니다 비 올 때 가릴 것이 없어 바위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가난과 빛 때문에 아이까지 뺏깁니다 벌거벗은 채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지만 정작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 굶주리고 악인들의 배만 채우게 합니다 기름을 짜고 술투를 밟지만 자신은 목도 축이지 못하고 악인들만 즐거움을 누립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은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오히려 흥황하고 악인들에게 희생당하는 이들은 고생만 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이 욕이 받아들이기 힘든 실제 상황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지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끝내 욕은 고통당하는 이들이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을 보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며 탄식합니다 악인의 악행은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을 내버려 두시고 악인들에게 희생당하는 이들은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욕기 전체를 관통하는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한 삶을 삽니까? 이것이 욕의 질문이고 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둘로 갈라집니다 먼저는 이 틈을 타 우리 믿음을 헐어 깨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현실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 상황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 한 번만 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우리 죄악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한 우리를 위해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